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공 우리 염승원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우리 염블리 염승원 부장님. 항상 준비 많이 해주시고 항상 정리 잘 해주시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일정부터 좀 살펴보고 바로 장을 좀 볼까요? 네.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3월 제조 PMI 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파일 의장이 이제 오늘은 또 상원에서 발언이 있고 5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지소프트 리니지 2M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오늘 정식 출신하는데 이제 다운로드 순위는 좀 꽤 높은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LG전자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가 좀 결정이 될지 요새 뭐 철수한다 뭐 매각한다는 얘기가 뭐 혼선이 있는데 그건 좀 주주분들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히만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그 어제 인텔이 새벽에 이제 그 CEO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2개를 건설을 하고 20종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고는 돼 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원했던 거잖아요. 미국의 나라. 네. 공장 지어라. 그래서 인텔은 이제 거기에 화답을 한 것 같고 사실 좀 의문 보는 그거죠. 인텔이 7나노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단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네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제 애플 그 이제 칩 있잖아요. 네. 칩을 TSMC에서 좀 뺏어오고 싶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되냐 이거지 기술이. 네. 기술이 되냐가 문제인데 일단 인텔의 목표는 그건 것 같습니다. 뭐 애플 것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고 일단 애리조나에 두 개를 짓게 됐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의 시간의 거래에서 반도체 장비준 다 급등을 했고 밤에 인텔도 급등했는데 TSMC는 급락을 했습니다. TSMC가 성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경쟁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도 좀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왜냐하면 구도가 이강 구도에서 하나가 더 생겨버리니까 그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인텔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것도 한 2년 정도 지나봐야 되는 문제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인텔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쪽은 아니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9분. 일단 오늘 시장은 28포인트 정도 어제 미국이 좀 빠지기도 했지만 사실 요새 중국 얘기도 계속 나오고 어제도 참 시장 이제 왜 빠졌나 궁금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중국 인권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냥 어제 중국이 급락하면서 같이 좀 휩쓸렸다. 시장의 체력이 좀 약하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악재가 더 많이 반영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 좀 체력이 좀 많이 약화돼서 조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는 일단 2980포인트 정도에서 개파락 좀 출발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좀 빠지고요. 그 다음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뭐 6%나 급락을 했더라고요. 사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그것도 일단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일단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자가 마이너스 1%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일단 1% 정도의 지금 개파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출발한 기업들 중에서는 대부분 뭐 하락인데 올라간 기업은 한국 타이어가 좀 최근에 뭐 어팡 좋다는 얘기 나오면서 좀 반등하고 있고 한원 시스템은 이제 매각 얘기 계속 나오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0.8%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바이든 아마 약가이나 얘기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한테는 좀 호재이기 때문에 약가이나 하면 싼 약 쓴다. 맞아요. 그래서 신약보다는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셀트리온한테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그 금호석유가 이번 주에 주주총회에서 뭐 표댁을 한다고 하는데 경영권 분쟁 리스크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미국의 항공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래서 대한항공이 5% 지금 주가가 좀 또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인 포스코도 좀 빠지고 있고 어제 마이크론 영향으로 하이닉스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지금 대형주들이 다 한 1% 가까운 좀 하락세를 일단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그 삼성전자가 주가가 과연 이제 좀 악재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어떤 좀 주가 흐름 보여줄지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 안 받고 있어요. 한 0.8% 정도 빠지고 있어서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코스피 기업 쪽에서는 지금 상승하는 쪽은 W게임즈가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데 자회사 DDI라는 자회사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상장한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좀 강한 것 같고 그 다음 대형제약이 지금 이제 예전에 메디톡스랑 소송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는 판매를 이제 하기로 그때 이제 합의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 뉴스 때문에 오늘 또 주가가 한 2% 정도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쪽은 오늘 그 자동차 쪽에서 만도가 폭스바겐 이제 공급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3.7% 지금 요새 뉴스 나오는 걸로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여전히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 좀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는 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세는 약세인가봐요. 에스코의 바사 있잖아요. 바사. 바이오사이언스. 첫날 상한가에서 16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13만 9천 원이네.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날 상장이 엄청 있었잖아요. 그날 상한가에 물량 들어왔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물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물량들이 쏟아나요. 그 다음 날 아침까지도 한 10% 플러스 났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치고 가지 못하면서 물량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흘러내려버리더라고요. 펀더멘탈 이슈보다도 약하다는 얘기지. 더 이상 상한가 못 가겠구나라는 심리 때문에 팔자가 계속 나온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넘어가면 이제 오늘 5G 장비 회사 삼성이 주로 납품하는 서진 시스템이 2.9%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공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일단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 또 삼성 OLED TV가 내년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덕산 네오룩스가 2% 정도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오늘 그룹주 전체가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한 1%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네페스라든가 또 SNS 때 오히려 이게 사실은 약간 수혜 기업들이긴 한데도 일단은 오늘 좀 인텔의 뉴스가 좀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좀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코스피는 21포인트 2,983포인트에 지금 지수가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크게 영향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물론 이제 막판에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도 못 버티고 이제 9일 만에 하락전환을 하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뭐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급적으로는 역시 외국인들이 오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 8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784억 정도 일단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번 주 26일 날 이제 뭐 자금 이제 기금운용위원회 열어서 아까 속보 나왔더라고요. 그 이제 안건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리밸런시 하는 거. 네. 리밸런시 하는 거를. 그래서 1점 지금 그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외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3.5%까지 늘린다. 그러면은 올해 주식 비중이 16.8% 거든요. 목표가. 그러면 20%까지는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매도가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지금 매도가 하루에 막 2천억 3천억 나오잖아요. 상정을 했네요. 진짜. 네. 상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니까 한번. 그런데 이제 상정한다고 되는 건 무조건 아닌데 일단 결과가 좀 잘 나오기를. 그러면은 왜냐하면 연기금 매도가 줄어든다는 건 투자 심리는 되게 호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 한번 뉴스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시멘트 관련 주들. 어제 사실은 건설업종이 되게 좀 분위기들 좋았는데 오늘도 시멘트 관련 주들. 아무래도 민간주택 착공 얘기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재 주들이 계속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은 반도체가 좀 좋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2차 전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은 아니지만 삼성 SDI LG화학의 한 1% 정도씩은 좀 반등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바뀌어 가는 것 같고. 그럼 KT가 이제 스튜디오 진이라고 이제 연간 100편 정도 예능이나 콘텐츠 만드는 회사 설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4천억 쓴다고. 4천억 쓴다고. 그래서 이제 통신회사인데 탈통신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전화 오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 또 기지계능에 또 뭐. 왜냐하면 자기 KT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모든 거를. 그래서 오늘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2.2% 정도. 오랜만에 진짜 KT도 좋은 분위기고. 또 리모델링 관련 주.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약가인화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 주. 이런 기업들이 일단 상승률 상위 포진해 있고. 오늘 하락하는 섹터는 역시 항공주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최근에 약간 플랫폼 기업도 흘러내리고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도 이제 차익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자동차 대표주. 그다음에 반도체 대표 기업들 모두 다 일단 오늘은 한 1에서 2% 정도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 내에서는 2차전지 제외하고는 좀 대부분 약간 좀 흘러내리는 분위기인데. 다만 바이오가 좀 분위기가 좋아서 좀 코스닥은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이 열려서 지금 한 7분 정도 지났는데. 요즘은 진짜 시장이 10시 반에 열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의미가 없어요. 차이나. 차이나가 열려야 어떻게 차이나냐? 그걸 봐야 돼. 네 그러니까요. 무슨 순간? 진짜로. 차이나가 요즘 거의 미국보다도 그렇죠? 훨씬 더 큰 변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낀 게 어제 사실 오전에 미국장 열리기 전만. 아니 중국장 열리기 전만 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중국 열리고 인권 문제 나오고 EU 제재 나오면서 그냥 상위 지수가 급나가니까. 트리마켓 같아 10시 반까지는 1시간 반 동안 용기 있는 사회로 거래하라고 하고 본장은 10시 반부터 하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그럼 중국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또 눈치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이스크들. 일단 보고서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일단 이제 2차전지 또 보고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NH투자증권의 고정우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자료였는데 노스볼트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은 노스볼트의 존재가 부각된 배경은 일단 유럽이 2차전지 이제 자기네가 직접 하고 싶어서 집중 육성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폭스바겐 이미 공급 업체로 언급을 했고 16조 원 수주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하고 이제 독일에 있어요. 공장이 있고 스웨덴 공장이 2023년까지 40기가와트. 그다음에 독일 공장이 2025년부터 40기가와트입니다. 이걸 합치면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인데 유럽에서 지금 나오는 2025년 연간 전기차 생산 대수가 700만 대니까 한 14% 정도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스볼트가 그 정도까지 좀 모르겠습니다. 양산 능력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치는 그렇게 돼 있고 다만 이제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은 경쟁업체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일단 시장에서는 노스볼트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2차전지 양산 경험이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나 이런 품질면에서 지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아직은 없다. 그래서 아직은 좀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다라고 언급하셨고 과거에 다임너가 2014년에 한번 배터리 한번 한다고 했었거든요. 보씔도 2018년도에 그런데 하다가 다 사업을 중단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 사업이 좀 녹록지 않다는 걸 나타내는데 일단은 2025년 이후가 문제인 것 같아요. 25년까지 그림은 나쁘지 않은데 25년 이후에 노스볼트가 진짜 경쟁력을 갖게 되면 한국 2차전지 업체한테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역시 뭐 쉽지 않은 흐름으로 간다라면은 국내 기업들은 좀 우려 그냥 우려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계속 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는 지금 안 좋은 것들은 이미 많이 좀 반영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EU에 보복을 한다면 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뉴스에 좀 많이 나왔는데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님이 이제 이 자료를 적어주셨고요. 중국이 EU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EU와 중국의 지금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현지 기업과 원래 EU하고 중국은 되게 사이가 좋거든요. 그래서 현지 기업과 원래 중국에 진출하면 서로 합작사 설립해야 돼요. 그런데 합작사 없이도 지금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약 같은 걸 체결을 했었는데 이 분위기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 탄압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서방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인권 문제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EU도 지금 이제 중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제재를 예고를 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고위 인사 4명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산 동결 같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지금 맞불을 놓고 있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어떤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히토르 수출 제한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었고 노르웨이 언어 수입도 예전에 한번 금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아마 보복성 좀 무역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부정적인 뉴스일 수도 있겠지만 다만 이거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대표적인 게 조제 분유라고 하더라고요. 조제 분유. 분유를 되게 EU하고 호주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막아버릴 경우에는 한국산 제품이 틈을 파고들어서 반사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화장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이제 유럽에서도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분유와 화장품은 오히려 반사익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보자 라는 보고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KB증권의 하이난 연구원님도 관련된 뉴스이긴 한데 중국과 EU의 갈등을 시장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렇게 적어주신 보고서고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으로 EU가 이제 대중국 제재를 지금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EU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가 아마 확대될 것 같고 3월 25일 내일 EU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국 제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뉴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관건은 그럼 이게 도대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일단 금융시장이 이걸 몰랐던 이슈인가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좀 계속된다고 해서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은 이미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부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 경제에 그러면 집값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미 인지하고 있더라도 영향을 주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유의 제재가 이윤의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한국 경제하고는 사실 상관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입국 금지라든가 자산 동결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하고는 무관한 입주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태가 악화되려면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한 발 앞서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관찰은 좀 해보자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겠지만 너무 그냥 앞서서 걱정까지는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만 이렇게 뭐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런 양상만 아니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톤의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보고서인데 이제 퀀트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고 1분기 실적 개선주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가져보자는 얘기고 1분기에 이익 증가율이 지금 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래서 실적 되게 좋은데 1분기가 좀 피크를 찍을 것 같아요. 2분기는 41%로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증가는 하는데 성장률 면에서는 좀 둔화는 된다. 그래서 2분기에 1분기보다는 조금 높은 지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수 자체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적만 보면 좋은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잘 찾아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규모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때는 너무 희귀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고성장하고 그런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나중에 분명히 붙지만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시기에는 모두가 좋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게 더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퍼즐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업종이 은행, 또 비철금속, 자동차, 철강, 유통, 반도체, 의류 이런 쪽이니까 이런 기업들 내에서 한번 좀 종목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라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네요. 실적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이한영 본부장도 얘기했죠. 실적 좋다고. 실적 좋은 애들 중에 더 좋은 애는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그러니까 실적이 예를 들면 분기별로 상승률이 빠르게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금액 자체가 커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업종 안에서 제일 튀는 애가 있을 거고 여러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강세장일 때는 업종군으로 가거든요. 주도주가 딱 생기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강세장이 아니잖아요. 좀 쉬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세장일 때는 업종을 선택해서 세 번째 질문하신 그게 정답인데 지금 행보장 같은 경우는 종목이 피킹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증가율이 중요해요. 숫자보다도. 그러니까 금액이 커진다 이거보다도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그게 크게 상향된 기업들. 그런 것들을 사실 애널리스트에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항상 보고서 쓰고 이 기업을 지난달에는 1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150억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그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증가율. 증가율이 좀 높아지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상승할 때는 주도군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는 업종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파운드리 관련해서 파운드리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텔이 아리조나에 두 개의 펩을 건설하기로 일단은 했고요. 아리조나요? 애리조나. 애리조나에 두 개의 펩을 건설하기로 2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규모가 22조 정도. 그리고 인텔은 아직 7나노 공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될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2023년도 정도에 아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게 이제 인텔의 사실 제조공정 몰락을 바라고 있었죠. 한국과 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나 대만은 수혜를 받잖아요. 사실은. 물량을 따내니까.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이 진출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TSMC, 삼성, 인텔 삼자 구도로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TSMC는 주가가 빠졌고 AMD도 시간 내에서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인텔 경쟁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락을 했고 삼성은자도 약간 투자 심리 면에서는 좀 악재는 맞지만 그런데 삼성은자는 크게 잃을 건 사실 없거든요. 잃을 건 TSMC가 훨씬 많죠. 만약에 애플 거를 인텔이 따내게 된다면 어차피 삼성은 인텔 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 애플 거를. 그래서 TSMC가 조금 좀 주가 측면에서는 더 부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반면에 국내 중소형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특히 삼성과 미국 인텔 장비 소재 업체 모두 납품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삼성도 지금 요새 계속 나오는 게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자꾸 오스틴 공장 증설한다는 루머들은 계속 보니까 일단 증설 이슈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자가 미국 오스틴 공장을 4월에 완전히 재가동하는 게 목표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아 추워서 멈췄던? 네. 그래서 수급은 좀 7월에 안정된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가 OLED가 지금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진짜 명운이 갈린 건데 중국 광저우의 공장이 있는데 요새 OLED TV가 좀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중국 광저우 공장 OLED 패널 생산량을 좀 증가시킬 거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한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일정부터 주요 증권과 리포트까지 소개를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테이블 앞에 있는 약병이 뭐냐고 그러고 보시는데 이거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워너데이라고 하루에 한 알? 그렇죠.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되고 연령대 또 남녀 구분된 그런 바이아일 거고요. 워너데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또 요즘 다 먹어야 되니까요. 네. 자 워너데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연부장님 제가 드렸던가요? 워너데이? 아유 죄송합니다. 챙겨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워너데이 드시고 늘 건강한 우리 연부장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개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